안녕하세요. 배우 반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반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반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비라이프TV의 플라잉 요가편에 출연했던 배우 반은세입니다. 저희 플라잉 요가편이 조회수가 날이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플라잉 요가를 촬영하면서 몸의 밸런스와 근력이 굉장히 좋아졌었는데요. 여러분도 하비라이프TV를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 가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하비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 배우 반은세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비TV 화이팅! 하비TV 하비TV 하비TV